야 오래간만에 아크로리버파크 지하주차장을 들어왔습니다 아크로리버파크 지하 3층으로 해가지고 원베일리로 한번 가보려고 와봤는데 아 지하 3층 주차장 야 여기 진짜 이 아파트를 아리팡은 참 잘 만들었어요 이게 좀 된건데 잠깐 여기 지하 3층까지 가야겠네 이야 이게 바로 기부재납도로 밑에 뚫린 지하 터널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자 아크로리버파크 지하주차장 탈출해 봅니다 자동차 좋은것도 많이 있네요 안좋은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거입니다 뭐지